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전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생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10편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23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본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암송하는 귀중한 시편이죠 우리는 이 10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20수년 전에 집사람이 암과 뇌경색을 앓으면서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말씀을 아내의 입장에서 카피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요하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요하는 나의 의사입니다 요하는 나의 의사시니 내게 치유함이 넘치리로다 그가 나를 안전한 수술대에 누이시며 회복의 병상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수술의 고통 속에서 헤맬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치료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통하여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나의 질병의 원인자 앞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셨으니 나의 힘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이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만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에서 카피에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요하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하는 나의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요하는 나의 경영자 또 요하는 나의 통치자 요하는 나의 승리자 또 요하는 나의 치유자 요하는 나의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금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있죠 양이 배고프면 풀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고 또 양이 목마르게 되면 마실 물가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용원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는 집안의 갑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죠 목자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시절에 이 다윗은 자신이 돌보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요 목자인 다윗만 있으면 먹을 풀이나 또 마실 물이나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자인 다윗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산적한 문제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참목자여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오늘 나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모두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괴롭힘과 또 왕이 된 다음에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참목자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짧은 시에서요 나란 단어를 14번 정도 이렇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뿐만 아니라 또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절망과 좌절의 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평안할 때나 또 절망과 좌절의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다윗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가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목자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연약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아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목자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생업 현장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 골짜기가 사망의 큰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작은 사망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고난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때 우리는 다이처럼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것밖에 없죠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가 함께하는 삶은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황은 이미 예수의 속에서 끝내주셨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방황하게 될 때 그 방황의 이유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순인 이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고 하죠 원순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 상은 진수 성찬이에요 게다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가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루 온종일토록 잠시, 잠간도 한순간도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걸음마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술서가 계시고 또 나의 참목자 되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 대신 부족함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10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강단 메시지가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안심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모든 것 주님께 100% 맡기고 100% 누리면서 100%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술서께 모든 문제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종식과 또 현장 예배 완전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또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특별히 오력과 성령 충만 강단 말씀 준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가 나의 참된 목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며 목자 되신 예술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눈을 뜨고 밖을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온 주인은 문제로 산적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고 또 그리스 안에서 온약 안에서 성취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하옵소서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